올리버 쌤! 저 영국에 유학 왔는데 생각보다 영국인 친구가 안 생겨요. 어떻게 친해져요? 가끔 외국인 친구랑 대화하다가 할 말 없으면 뻘쭘해지는데 그럴 때 무슨 말 하면 좋아요? 올리버 쌤! 저 유학 왔는데 영어를 못해서 외국인 친구랑 친해지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아이고... 여러분! 외국인이랑 친하고 싶은데 할 말 없으면 안 되죠? 오늘은 여러분에게 스마트업 다섯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칭찬하는 것. 상대방에 대해서 칭찬하면 기분이 좋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Hey, I like your shoes. Where'd you get them?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어디서 산지 얘기할 수 있어요. 거기서부터 대화가 시작하는 거죠? 또는 누구랑 닮았는지 얘기하는 것도 좋아요. Hey, you look like Brad Pitt. 진짜 안 닮아도 상대방이 기분 좋을 수 있죠. 근데 남자가 조심해야 되는 거 있어요. 여자 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절대 안 돼요. 물론 한국에서 몸이 날씬하다, 아름답다 라고 할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절대 안 돼요. 그냥 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피하세요. 두 번째, 취미생활. 상대방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 좋아요. 근데 무슨 일 하는지 공부하는지 물어보면 그거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 일 재밌어요? 공부 재밌어요? 아니죠. 누가 그런 얘기하고 싶겠어요? 우울하잖아요. 대신 취미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누구나 자기 취미에 대해서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취미생활에 대해서 물어볼 때 뭐라고 해요? 설마, what's your hobby? 라고 해요? 로봇처럼, what's your hobby? 하지 말고 what do you do for fun, don't it? what do you do in your free time? 하세요. 상대방이 진짜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고 만약에 자기도 같은 신이 있으면 거기서 신해질 수 있죠. So, what do you do in your free time? Well, I like to go bowling. What about you? Actually, me too. I love bowling. Maybe we should go together sometime. Awesome! What's your number? 봐봐요. 완전 잘 됐잖아요. 혹시 상대방에 침해돼서 관심 없어도 관심 있는 척하면 더 빨리 친해 줄 수 있겠죠? 세 번째, 친한 척하기. 한국에서 모르는 사람한테 말 걷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하나도 안 이상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 보면 그냥 말 걸어도 돼요. 완전 모르는 사이라도 그냥 친한 척 해보세요. 봐봐요. Hi, how's it going? Great, how about you? Great as well. My name is Oliver. Nice to meet you, Oliver. I'm Billy. 이렇게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만약에 상대방이 대답 안 하거나 엄청 무시하면 아마 그 사람은 그냥 처음부터 별로예요. 상처받지 마세요. 네 번째, 날씨. 진짜 할 말 없을 때 날씨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날씨가 항상 있으니까 항상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죠? 날씨가 좋을 때 The weather is beautiful today. What a beautiful day. 안 좋을 때는 The weather is terrible today. Think it's going to storm. 이러고 하면 돼요. 좀 촌스럽지만 사람들이 많이 해요. 할 말 없어서 분위기 어색하는 것보다 낫죠 뭐. 다섯 번째, 태도. 사실 말보다 태도가 제일 중요해요. 분위기 세팅 잘 하려면 처음부터 그까지 미소로 지으세요. 그리고 눈 맞추면서 얘기하세요. 너무 크게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아니면 사이코키가 같아요. 가끔 한국 사람들이 부끄러워할 때 다른 데 보면서 얘기해요. 근데 소양에서 이거 무시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눈 잘 맞춰야겠죠? 그리고 이런 사람 많을 때 사실 거절당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상처받지 말고 아마 그 사람 처음부터 별로였어요. 그러니까 넘어가서 다른 사람한테 시도하세요. 항상 긍정적인 태도. 알았죠? 처음에는 외국 사람이랑 친구 만드는 거 좀 힘들지만 근데 계속 노력하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잠깐만요. 여러분 위에 꽃 하나 찾았어요. 곱은 친구 될 수 있는 사람 모르는 사람을 만든다. 그러니까 여러분 꽃 먹지 말고 나가서 친구 많이 사귀세요. 알겠죠? 제 팁이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고민 더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오늘 팁으로 친구 많이 사귀세요. 파이팅! 다음에 봐요. 빠잉!